지금 여당 측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간질이다.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미국 측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어제 첫 방한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85분 동안 환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비속어 논란이 언급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논란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외교 참사라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측의 입장을 이번에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하네요. 70년 한미 동맹이 지금 이 비속어 논란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유관 표명하면 이렇게 지금 해리스 부통령도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이 판국에 왜 한미 동맹 훼손, 국민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시면서 일을 키우고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대기 비서실장 4개월 만에 직원 원래 조회 처음 한 번 하시면서 어디서 짱돌이 날라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야당이고 언론이고 국민이고 이 모두에게 짱돌을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사죄의 말씀하셨으니 괜히 MBC나 타 방송사들도 다 똑같이 듣고 풀 영상 보고 다 자막 처리해서 방송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차지해 나왔으니 결자해지하시면서 내가 실수한 거다라고 유관 표명하시면 해임권의 안도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참모디에 숨지 않겠다, 국민만 보고 가시겠다고 했던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께서 누구나 조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실까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진 장관, 해임권의안도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스텝이었겠네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전혀 야당이나 국민의 어떤 요구에 수용하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액션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거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액션이라고 인정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같아요. 미국하고 미국의회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했다라고 하고 미국 측에 그거를 알리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미국 측에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외교부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가짜뉴스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미국 측도 오케이, 알았다. 이러고 그냥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마치 모든 거를 미국 측에 뭔가 말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민주당이 몰고 나갈 거라는 건 눈에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사과를 하고 싶어도 이 국면에서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다음에 아마 모든 걸 총평으로 해서 입장 표명을 하실 그 순간이 오시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이고 조작이다라는 말씀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좀 정리가 되고 시기가 되면 대통령이 이러야 해서 입장을 밝힐 또 시기가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한쪽에서는 또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은 빠를수록 좋다는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논란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자막 조작 사건, 여당에서도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에 MBC 사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까지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라고 말입니다. 책임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취재 기자 등 4명에 대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사가 조작된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진실을 밝혀주기를 호소하고 억소하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코 MBC를 고발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욕설을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왜 기자가 고발돼야 합니까? 진짜 국격을 훼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에 이번 비소고 논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비소고 논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구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국민들은 욕설한 것을 귀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 국민들의 청신경 달팽이관도 조작됐습니까? 우리 박홍군 원내대표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난청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난청 치료 예산을 좀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그분들 좀 귀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의 비소고 사용 논란과 MBC 보도 이 두 가지 주제가 가장 뜨거운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나왔는데 24%를 기록했다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했었는데 글쎄요. 8월 첫째 주에 24%를 찍고 오르는 듯 했는데 다시 24%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문자 파동 직후에 발표됐던 지지율하고 같은 수치인 셈인데요.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이 상황. 이게 비소고 논란의 영향이라고 아무래도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방송하기 바로 한 10분 전에 사실은 이 논란이 처음 나가서 제가 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도 속았어요. 저도 그때 그냥 자막에 미국. 바이든이라고. 바이든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또 그렇게 들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요. 자막이 일단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자꾸 이제 되니까 그걸 들어봤어요. 어떤 때는 바이든 어떤 때는 바이든이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거는 이게 뭐 XX 어떤 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들어보면 헷갈리게끔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처음에 그 이제 보도가 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마도 이제 여론조사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과는 변론으로 지금 이 언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MBC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이제 생각하실 시간이 됐다 저는 보거든요. 언론이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BC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140여 개 다른 타 방송과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갤럽 조사 최저치를 또 찍었는데요. 새롭게 드러난 이유들이 외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런 것들이 인사 문제를 제치고 선순위에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민심인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갈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가늠합니까? 바로 여론조사 통해서 민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매주 이 여론조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위기일 때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는 것. 그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DJ 존경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빨리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다음 주에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그 움직임이 궁금합니다.